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40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40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이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이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그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준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다 함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봉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의 기적과 계속해서 연속되어져서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 오병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억지로 또 억지로 내 임금을 삼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은 예수님은 다른 이가 아니라 정말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병의 기적을 체험한 이 무리들은 오병이어라는 그 썩어 없어질 양식에 집중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병의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영적인 비밀을 전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로마의 압재와 또 그 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분이 확실하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생각을 아시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라고 영적인 교훈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이어 우리들은 그러면 또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답변을 하시는지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며 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보내신 그 뜻이 무엇인지 확실한 답을 얻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하나님의 일입니다. 본문 28절과 29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이라 하시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무리들은 충격적인 그 오병의 기적을 체험하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들의 생각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26절과 27절에 너희가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는 것이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대답하십니다. 이에 또 무리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쉽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결국 무너질 바벨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메시지들을 통해서 창세기 3장의 나중심, 창세기 6장의 물질중심, 또 창세기 11장이 성공 중심에서 벗어나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또 오직 성경축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 되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0절과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정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만나를 먹었는데 당신이 정말 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무슨 표정을 보여주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으십니까?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찬떡을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 떡은 다른 게 아니라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대답을 들은 무리들은 그러한 떡을 항상, 항상 자신들에게 달라고 다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앞서 저희가 지난번에 읽었던 요한복음 4장 15절에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간청하는 수가성 여인의 그 요청과도 비슷합니다. 지금 이 무리들도 그러한 떡을, 영원한 생명 대신 그러한 떡을 항상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를 하자 예수님께서는 또 본문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세상이 주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리고 사도행전 13장과 16장, 19장에 그 우상문화가 주는 모든 것들은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생명의 떡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결코 줄이지 않고 또 결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처럼 요한복음에는 이와 비슷한 말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물이다. 6장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8장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10장에는 나는 양해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11장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요한복음 15장에는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정말 그토록 그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러 오셨고 수료굽기 3장 18절 여왕 양의 피를 바르는 날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천여가 인타야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매일 고백하는 것처럼 마태봉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이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눈앞에 그 그리스도가 살아서 정말 내 눈앞에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보고도 믿지 않더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지금 이러한 유대인들과 같으면 안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단순히 우리에게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서 잠깐의 기적을 베푸시고 떡을 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름 아닌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않고서는 결코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영원한 생수 되시고 또 생명의 떡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잎마늘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나를 보내신 이의 뜻입니다. 37절에서 40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성취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었고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바로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생명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정 3장 사도행정 3장에 보니까 성정 미문에 앉아 늘 구걸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그 사람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날마다 그는 성전 앞에 나와 구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야 했는데 그러면 이 앉은 뱅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제가 갑자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 사람이 지금 동전을 아무리 많이 번다라고 해도 많이 얻었다 한다 할지라도 거지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당시에 집을 뭐 며칠을 샀다 할지언정 그 사람은 그냥 거지는 거질뿐인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정말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그는 결국에는 앉은 뱅이였을 뿐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그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그 해감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베드로가 본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앉은 뱅이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에게 음과 금은 없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사람에게 동전 주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생명이 먼저인 것입니다. 흑암의 저주와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먼저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선교사로 나가자마자 사도행전 13장에 마술사에게 잡힌 그 청독을 치유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도 우상에 빠진 사람들로부터 돌아올 수 있도록 치유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붙잡고 믿는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살리는 일을 하는 자는 절대로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있는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랩몬트 7명도 보시면 요세, 모세, 사무엘, 다윗 그리고 엘리사, 또 이사야, 바울을 보시면 이들은 모두 위기 가운데 오로지 생명살리는 일에 생명을 걸었던 자들입니다. 제가 갑자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일이 생겨도 절대 지지 않고 반드시 이겼습니다.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성경에 이겼음을 내 증거되어 있습니다. 단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생명살리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그리고 초대교회를 보시면 서로 초대교회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초대교회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죽이지 못했고 초대교회를 이단 누명을 씌워서 없애려고 했지만 법으로 잡아가기도 했지만 그 이기는 자들이 결코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 복음을 바로 말하는 그 마틴 루터 한 명을 중세시대 그 중세교회는 결단코 이기지 못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무엇인가 노력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도시락 하나로 5천명을 넘게 먹인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생명을 살리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과 뜻의 방향을 맞추어 생명 살리는 현장 성교사로 다 서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린 참떡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 생명의 떡 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오해하고 있는 그 무리들에게 오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자신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영혼 살리는 일 즉 구원과 전도입니다. 즉 한마디로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디모대전서 2장 4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고 또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즉 영혼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품고 영혼 살리길 소망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현장에서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고 가는 곳마다 불신 영혼들이 거룩한 산 재물로 또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현장 전도 제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참된 일꾼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